메타버스라고 올해 들어서 우리 증시에서 심심치 않게 듣고 계실테고요. 최근에는 관련주들도 등락으로 또 급등락이 나뉘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맥스트 지금 상장한 지 지금 삼거래일지 내내 급등하고 이게 급등이나 폭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메타버스가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말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인데 제 옆에 있는 이지혜 기자가 내년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메타버스 기업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오늘은 SAMG 엔터테인먼트를 찾았는데요.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최재원 부대표를 만나서 기업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명이 최근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원래 3G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에 설립이 돼서 벌써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였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면서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기술력도 확보를 했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사업이나 커머스 사업으로 확장을 선포하면서 SAMG 엔터테인먼트로 그렇게 사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20년간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저희가 디지털 아이돌이나 다양한 메타버스 사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적인 제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글로벌하게 남미나 유럽 미주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은 레이디버그라는 작품을 저희가 시즌1부터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국내 또 중국에서 폭발적인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니특공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 300억 뷰가 넘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해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로봇 IP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런칭한 캐치티니핑이라는 여자 여아물도 있는데 이 작품은 현재 국내 왕국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에 바로 중국에서 런칭을 했는데 조회수가 지금 요코라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탑3에 올라갈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어서 향후에 미니특공대에 버금가는 IP로 그렇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사 그리고 엔터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가지는 강력한 차별화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20년 동안 저희가 3D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서 저희가 2025년까지 총 7개의 IP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지난 3년 전부터 자체적인 머천다이징 완구 그리고 굿즈 사업들을 회사 내부의 시스템을 만들고 또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매출이 100억 미만을 넘어서지 못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지난 한 3, 4년 동안 작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서 240억 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올해는 저희 매출 목표가 300억 후반대 400억대를 향해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내후년도 저희가 500억, 600억 이상의 매출을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어서 이 컨텐츠 기업 중에서는 드물게 큰 폭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최초로 저희 장성이라는 저희 회사의 감독님께서 M2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3D 애니메이션으로 M2상을 수상한 것은 한국에서는 최초 케이스로 알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SAMG 엔터테인먼트의 제작 역량은 글로벌 스튜디오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레디버 같은 경우는 남미 디즈니 플러스에서 1위를 기록을 했고 미니티 공대나 캐스팅핑도 중국 OTT 사이트에서 탑3, 탑5 수준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해외 수출액이 지난 3년 전에만 해도 한 2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60억을 돌파를 했고요. 올해는 한 90억에서 한 100억까지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큰 폭의 컨텐츠 수출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컨텐츠 수출 대통령 유공자 상도 수상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2019년도에 수출공자 상, 대통령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 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련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R&D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일은 바로 게임 엔진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시작입니다.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쉽게 설명해드리면 게임 플레이를 하듯이 쉽게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올해 9월에 런칭하는 미니 특공대를 언리얼로, 언리얼 게임 엔진으로 제작을 했는데 글로벌 화계도 최초 케이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리얼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의 제작비도 낮추고 또 메타버스 세계관으로도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R&D에 끝나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요. 티네이저와 성인까지 또 글로벌하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K-POP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워낙 지금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이돌을 제작을 해야겠다고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캐릭터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저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감정을 불어넣고 움직임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를 저희가 20년 넘게 해온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쁘고 자연스러운 디지털 아이돌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니티콩대의 볼트 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수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고요. 메타버스 세계관에서의 교육을 저희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출발을 해서 캐릭터 교사로 아이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면서 또 아이들의 보육이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교육기업, 테크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올해 연말쯤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궁극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최종 승자는 경쟁력이 있는 지적재산권 IP를 보유한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디즈니가 가장 두려운 경쟁자고요. 저희가 디즈니와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이긴 하지만 저희도 키즈나 아시아권 시장에서는 디즈니 IP 못지않은 인기를 보유한 IP들을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급격하게 디지털로 전환되는 특히나 영유아 키즈, 티네이저 시장에서 저희가 핵심적인 경쟁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오프라인 상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머천다이징이나 수집형 MD 사업, 굿즈 사업 같은 것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BM을 만들면서 미래적인 메타버스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기술력을 갖춘 많은 기업들의 상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요? 22년 상장을 목표로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업계 대표주자로서 좀 어깨가 좀 무겁지만 저희가 실적도 좀 받쳐주고 기술력도 있고 좋은 IP도 동시에 보유한 그런 기업으로 내년에 한국 거래소 시장의 문을 두드릴 예정입니다. 기업의 비전을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디지털 플랫폼 사업, 커머스 사업 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전체적인 사업을 확장을 하고 이런 단계고요. 3G가 아닌 SAMG 엔터테인먼트의 앞으로의 변화를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IP 기업으로서의 성장 매력이 돋보이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뭐 주로 들어보는데 화면도 보고 했을 때 레이디버그라는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안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손오공이나 오로라 같이 캐릭터 상품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타고 있는데 레이디버그는 뭐죠? 찾아보긴 했지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가장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남미, 유럽, 미주 이런 데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나의 좀 에피소드가 여기 담지는 못했는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원래 이제 시즌1부터 제작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최신이 돼가지고 요즘 좀 여러 가지 바보다 보니까 이제 제작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글로벌 공식 청원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른 제작사가 좀 맡아서 하면 안 됐었나요? 그러니까 글로벌 팬덤이 이거 제대로 맛깔나게 살리는 곳이 여기 이제 SAMG 엔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맡게 됐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제 순차적으로 관련 콘텐츠들 저희 대표적으로 얼리얼 게임이나 아이돌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관련 그런 콘텐츠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기업 측에서는 향후입니다. 회사 전체 밸류 이런 부분에 대했을 때 1조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당찬 포부까지 발표를 밝혔으니까 이 부분까지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장 2주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